얘 진짜 안 봐줄 거야. 한 번 해볼게. 그런데 만약 못 이기면? 뭐 인정해야지. 너의 승리를. 내가 지금 정신을 좀 많이 못 차렸어. 아빠가 지금. 제대로 한 번 해볼게 이제. 이렇게 돼 있어야 돼. 한다. 응. 그냥 이렇게 해. 원래대로. 응, 한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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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완전 그쪽이 완전 난나리 같은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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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주고 있음 안 봐줘도 돼 이미 봐줬어 사인이 죽였잖아 이거 봐주고 그래 봐주지마 재미없어 그럼 3분 뭐 한 거지? 장군이요 장군이요 포장 장군 또 상 있어 없어다 또 봐다가 빨리해 장군 잠깐만 장군 여기서 했지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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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3분만에 이겼다 인정해? 아니 해야지 또 2대1이잖아 2대1이니까 또 해야 돼? 알았어 두 판을 더 이겨야지 아빠가 21 21 22 22 23